안녕하세요, 나름덩kleys 오늘도 여기 없이 돌아온 하토오TV의 각도빵어 빰 너 안 보지? 아니야! 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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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친구들 너무 나와 나름디는 왜 나름이에요?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렇게 귀엽지도 않고 애매해서 그럼 애매로 지으면 되자 애매입니다 애매함니당 자 그래서 오늘은 뭐죠? 오늘은 나름의 상점트! 오늘은 상품으로 와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이 일단은 좀 화려한 것 같아요. 이길 자신 있어요? 원래는 그냥 놀러 왔는데, 계속 갈궈서... 해드리기 때문에... 유리야! 애매입니다. 첫 번째 1라운드는 마지막으로 많이 넣기.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자면 첫 라운드는 정제월 승인 거야. 왜냐면 이건 나를 위해 이길 수가 없어. 진짜 얼굴 중에 이만큼이 이길 수 아니 이상 못해. 일단 들어갈게요. 한 개! 한 개 투입이요!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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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! 두 개 들어갈게요. 여덟 개! 입 담으셔야 됩니다, 코. 야! 졌어! 야! 자, 아홉 개. 아홉 개. 미쳤다. 야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자, 다음. 열 개. 오, 얘 왜 이렇게 커? 죽을라. 아, 이겨, 이겨, 이겨. 첫 번째 라운드 총재열 승! 핫도그! 재밌어요. 아싸! 재밌다. 찬스가 6개가 있는데 3분 동안 개구기 착용시키기가 있는데 이 아래가 이 아이템은 나름님만 택할 수 있으며 핫도그 추면 내가 택할 시 3대가 저주받고 한 편의 눈이 더럴 게 없어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어. 아우, 몰라! 하나 더 있어요. 3분 동안 말가면 시유기가 있는데 이 아이템은 나름님만 택할 수 있지만 핫도그... 그러면 우리 이거 합시다. 안 돼, 시유기 어때? 오케이, 재밌을 것 같아. 갑시다. 나름이는? 그럼 저 일단 이거 한 개 없을게요. 그럼요? 네, 이거. 오케이, 이거. 2라운드는 짜장면 한 그릇 빨리 먹기. 너 엄청 빨리 먹네. 이거 몇 초까지 끊으셨어. 근데 내가 지금 치킨 2마리를 뜯고 왔어. 에이, 밑밥! 어? 아니, 진짜로. 진짜로 촬영을 하고 왔대요. 아니, 저도 뜯고 왔어요. 뭘 또 오늘 한 개. 아, 점심 드실래요? 아니요. 아니요. 두 팀 다 똑같이. 나 좀 먼저 해줘. 먼저 잘라. 손이 안정. 너무 이미지. 아, 이미지 챙기자구. 지금 우리 집 챙겼어요. 괜찮아요? 손 다쳤는데? 제가 비벼드릴까요? 이게 아닌가? 이게 아닌가? 1, 2, 3. 아, 근데 그 와중에 너무 맛있어 보인다. 야, 척 빨리 먹었거든. 야, 얘 진짜 빨리 먹네. 어머니 정지율 좀 빨라. 야, 나름을 이기는 거야! 야, 이거 이거 먹었어. 내가 졌어. 빨리! 야, 이거 이거 먹었어. 면만 다 드시면 돼요. 우와, 우와. 이번 라운드는 나름 승! 나 골라. 나 골라. 상대 움직임에 불닭소스 뿌리기? 오케이. 그래, 저희는 이겼을게요. 30초간 스마트. 오케이, 오케이. 마지막 라운드는 24개의 닭다리를 2분 안에 먹는. 나름이가 많이는 먹는데 빨리는 못 먹을 텐데, 그치? 약간 좀 그래요. 우와, 이거 몇 개예요? 24개. 3파운드 규칙은? 자, 릴레이로 돌아가고. 이번에는 다 먹어야 다음 타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시작! 아, 24개니까. 너가 10개만 먹어. 내가 14개 먹었어. 아, 품져먹어도 되겠다. 네, 품져먹어도 돼요, 20분이. 아니, 별로 못 드실 것 같아. 재미있으셨다. 괜히 크리에이터가 아니야. 재미있어. 그러지, 이거 못 먹는 거 같은데 잘 먹는 척했어. 한 입씩밖에 안 먹었어. 제일 민폐야. 다리 4개 뜯고, 저보다 맨날 포기한다니까. 먹겠어? 그렇지? 안 돼. 입 안에는 다 먹고. 어, 몇 가지 더 먹어. 입 안에는 아, 보여주셔야 돼. 다 먹고? 양심 있어? 아, 웃기지 마세요. 안 돼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. 아, 웃기지 아 웃기지. 아 웃기지 많이 따라왔어. 왜? 얘 좀 속도가 느려졌어. 현재는 느려졌어. 눈에 보이게 느려졌어. 우리 빨라 됐냐? 아, 앉으세요.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. 응? 야, 빨리해 빨리해.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! 야 빨리 먹어! 내가 먹으면 좋지, 인정? 밥 좀 터치할까? 어떡해! 그래! 터치! 1분 반 남았습니다. 말이 없어졌네. 한 분은 말씀하셔야죠. 한 분 안 드시고 계세요. 야, 야, 터치! 인정, 인정, 인정? 터치, 터치, 터치해! 왜! 먹어봐! 왜! 2, 1 오케이, 오케이. 어! 왜, 밥 좀 터치해! 어! 네! 너 먹어 이제. 너 터치. 왜, 고? 너 터해, 너 터해. 배고기 대왕이!! 뭐? 구겨가지고... 구겨서... 아, 대박사! 김이 작아서 안 들어가. 나 언젠가 갈게! 으하핳엑 으흐흐흫 으흐흐흐흫 으이힣 으흐흨 한달 갈게 으흐흐흐흐흫 네 1분 3초 나갔습니다 카 내 약간 연장땅처럼 대장땅처럼 이제 다 드릴 때면 으아악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찝찝해. 우리 8개 남았고. 야 둘 다 8개 남았네. 1분 44초 남았습니다. 아 너무 불러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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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입에 넣고 뺀다. 오케이! 1, 2, 3, 4, 5, 6. 1, 2, 3, 4, 5, 6, 7. 야 빨리! 하나! 이거! 이거! 이거 먹으면 돼! 이거 먹으면 돼! 이거 먹으면 돼! 이게! 이거! 이겼다고 이거 먹으면! 김상, 2, 1. 나름이는 6개 남았어요. 저희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남았어요. 여섯 개 반 남았네요. 와, 지연한 성분. 아마 많이 먹기로 같으면 저희가 엄청 개발렸지. 개발렸지. 우리 아까 반칙 썼어. 너 눈 감았을 때 조리 먹었어. 어떻게 오늘 이렇게 같이 촬영해보니까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, 진짜로. 재밌었어요? 어떻게 좀 빨리 먹던 거에 원래 자신 없다고 했잖아요. 네. 자신감이 생겼어요?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서먹석을 했는데 안 친했는데 친하게 지내자. 이후로 안 친했다고 합니다.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국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자, 시작! 감사합니다. 핫도그였습니다. 워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